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소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사신 거군요. 예탁결제원이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클리어링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중에 예탁결제원인데 여기 증권정보 포털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1월 달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나 이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순매수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전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26억 달러 정도를 샀거든요. 그런데 무려 99.1% 이게 땀을 났다는 거예요. 52억 달러 이상 샀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무려 5조 8천억 원 이상 해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관련 통계가 집계되었던 2011년 이후에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종전 최대 기록을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순매수를 31억 달러를 했거든요. 3조 5천억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돼 있는 거니까 올해 1월 달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국 주식도 보면 4일 날 5일 날 폭동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냥 고민 고민하신 거예요. 아이고 옆에 김과장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로 해서 다섯 배 났다고 자랑하던데 나는 뭐야. 그치? 그리고 무슨 요즘에 ETF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나는 뭐야. 결심했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머라고 하죠. 그죠? 나만 소외되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을 분출한 거 아닌가. 꼭 이게 감정적으로 샀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정서가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새해 어떤 포트포리오를 짜시면서 글로벌 라인즈는 해야 되겠다. 해외 주식도 사야 되겠다.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도 일단 동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발현시킨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미국 시장에 40억 3천만 달러, 5조 576억을 사서 전체 해외 주식 투자의 87%가 미국에 몰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도 9억 3천 9백만 달러를, 그러니까 1조 480억 원 정도를 테슬라를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월별 기준으로 작년 9월을 제외하고 작년 6월부터 계속 순 매수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애플이고요. 5억 3천만 달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역시 반도체 노래를 불렀더니 대만의 TSMC,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이죠. 바이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아크 이노베이션. 아크, 아크 아시죠? 아크 이노베이션. 캐시우드라고. 요즘에 가장 핫한 펀드 매니저죠. 여성 펀드 매니저인데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리스 펀드 ETF를 1억 6천만 달러 이렇게 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게임스탑은 결제금액, 매수매도. 그러니까 순 매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래 금액으로는 15번째로 많은 거래 금액을 했는데 3억 957억 달러. 아마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제 장우석 본부장이 장우석 본부장이 이번 주하고 저번 주 후반부터 계속 이겁이겁나 계속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한테 욕도 엄청 먹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심야에 장우석 본부장이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 아니 뭐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장우석 본부장이.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이 다치는 건 그렇잖아요.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 엄청 해요. 저도 뭐 겹불 째면 안 된다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또 60% 오늘 새벽에 60%나 빠졌어요. 지금 80불 때 지금. 400불. 400불. 여기에 올인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해외 주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해외 주식을 사시면 그거는 정말 비자벌적인 장기 투자가 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서학게임이라고 불리는 해외 투자하신 분들이 비교적 잘하신 거는 잘 아는 거 하신 거예요. 테슬라.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테슬라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키 모를 게 뭐가 있으면. 애플 다 알죠. 애플을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애플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뭐. 아이폰 그죠? 그리고 밸류체인도 잘 알고 있고. 뭘 모르겠어요. 또 넷플릭스 뭘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구글 그죠? 아마존 뭘 모르겠냐고. 그런데 정말 공부가 필요한 종목을 찾아서 찾아서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많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흔히 OTT라고 얘기하는 넷플릭스도 그럴 수 있고요. 유튜브도 OTT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OTT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군요. 이 OTT라는 게 오버 더 탑이잖아요. 오버 더 탑이라는 게 셋톱박스, 셋톱박스 너머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톱박스라는 건 사실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초월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OTT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일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지난해 OTT 이용률이 보니까 66.3. 정프로도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OTT는 뭘 하시죠? 제가요? 넷플릭스 하고 있죠. 넷플릭스도? 그리고 넷플릭스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OTT의 범주 내에 유튜브도 들어가 있고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고 유튜브 하니까 시리가 움직이네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TV, 아프리카 이렇게 손으로 돼있다는 네이버TV, 아프리카? 네, 네이버TV가 4.8%, 아프리카도 2.6% 점유율인데 유튜브까지도 여기다 넣어서 볼 때 유튜브가 가장 점유율이 높다. 62%, 넷플릭스 16%, 그 다음에 페북 8.6% 이렇게 돼있는데 이 구분점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페이스북을 우리가 오버 더 탑으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류가 돼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TV 수상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3번 TVN, 5번 SBS, 7번 KBS2, 9번 다 외우잖아요. 23번 연합뉴스티비, 24번 YTN. YTN. 거기까지는 다 외우고 그다음부터는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보고 채널링을 했는데 지금은 딱 들어가자 앉자마자 그거 좀 틀어보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싱어게인 틀어보자. 그러면 그걸로 VOD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찾아보는 습관이 강하다 보면 비교적 어떤 관용성이 생기냐면 페이에 대한 관용성이 생겨요. 채널링하는 건 내가 수신료 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광고 봐주니까 그런데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액션을 하면 오케이 내가 월정액은 내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구독 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콘텐츠 제작사한테 관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다 이런 OTT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수익 구조가 생기면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콘텐츠 제작사.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초록뱀이나 ASTW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록뱀 같은 경우 넷플릭스하고 협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12억 원 규모의 TV조선 새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는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록뱀에서 만들고 TV조선으로. TV조선 트는데 넷플릭스 동시 상영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초록뱀이라는 게 작년에 가장 화제를 몰았던 펜트하우스잖아요. 펜트하우스 안 보셨구나.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많이들 봤다고 그래요. 드라마예요? 드라마냐고 물어보는 건 한때 문화평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경제에 훅 빠졌구만. 이제는 뭐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이 업체도 넷플릭스 같은데 이렇게 접근성이 강해지고. A스토리는 아시잖아요. 킹덤. 이런 것들. 바람피면 죽는다. 빅마우스 이런 대작들이 또. 채무기 바람피면 죽는다요. 죽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여기는 또 이제 뭐 축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콘텐츠 IP를 통해서 게임 웹툰 이런 쪽으로 다가가간다. 그리고 뭐 1등은 여전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의 OTT에 또 세 편 나간다 그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관점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 건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어제인가요? 그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하고 제가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한 게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중국에 가시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나라를 프로듀서의 나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거긴 소비의 나라로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나라로 본인이 이제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갖고 계셔서 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참 의미 있는 얘기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아이디어를 승부하고 잘 만들어서 세계인이 보고 듣고 즐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쪽. 그래서 오태안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이런 류의 콘텐츠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뭐 이런 류의 글로벌 제작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드자.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테마다 이렇게 썼네요. 자 그리고 유사 하나 더 전해드리죠. 지금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바이든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군요. 이게 사실은 군부 쿠데타잖아요. 민정을 이제 뒤엎고 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정 장관들, 민간인으로 임명돼 26명인가요? 다치기 해제시키고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군정을 했잖아요.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죠. 80년대니까. 그래서 참 한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지금은 군부가 나와서 무슨 정치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이제 고민거리를 누구한테 주냐? 바이든한테 준다는 거예요. 왜? 원래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기 전에 이 미얀마 정권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민주화되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살살살살 나오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군정으로 간다. 그리고 묘하게 이게 오비락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국방부 총사령관이라는 군부 지도자 있어요. 이번에 이제 구태타의 핵심인데 이 사람이 불과 몇 주 전에 몇 주 굉장히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는 당연히 이런 구태타에 대해서 중국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닐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합도적이거든요. 미얀마에.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 중에 하나고 사실 미국은 통상관계도 별로 없어요. 미얀마에서 미국이 뭘 사과하겠어요. 뭘 수출하겠어요. 지역적으로도 중국과 경계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첫 번째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왜? 통맹을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어떤 라인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행하는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여기를 그냥 계속 압박을 해버리면 반작용이 뭐겠어요. 아이나 나 중국이랑 지내버리려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떤 태도냐면 아이고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왜 나서야 됩니까.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의 어떤 미국 정부의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얻어야 되는데 바이든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경제도 있고 내치도 있습니다.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외교안보위원장을 했잖아요. 부통령 때도 이런 걸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대인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물론 이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잘못 핸드링 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때는 경제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때는 경제전쟁이 아니라 외교안보적인 전쟁을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과 전혀 다른 결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빌미가 돼서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안보적인 첨예한 대립 상황이 2021년부터 가시적으로 나올 혹시라도 그런 빌미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사실 화에 묻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라인들의 어떤 아주 노련한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얀마 사태가 경제적이고 또 금융시장에도 어떤 파장을 보이게 되는지 절대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알파고랑 얘기하는데 미얀마가 하여튼 중국이 인도양 가는 길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중국이 포기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태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친미적인 그런 국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비동맹 그런 쪽의 역사적인 연혼도 갖고 있고 군부는 또 특별히 중국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측면에서 고려어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박병창 부장님도 만나야 되고 또 이따가 우리나라 배터리 수소경제 얘기해 주실 분도 봐야 되고 하니까 빨리 저희가 정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세요. 교부증권의 박병창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